내 차례인가? 밥 맛있겠다. 무조건 넣어야지. 무조건 넣어야지. 참기름 됐지? 그렇지, 그렇지. 아, 냄새 꼭 좋다. 이게 바로 선상파티지, 그렇지? 와, 색깔 너무 좋아요. 아, 색깔은 예뻐야 돼, 지금. 딱 좋은 것 같은데, 지금? 와... 지금 뭐야, 솔탄지? 굳이 솔탄 넣어야 돼. 감칠만. 아, 빛깔 보소. 안 좋아하지, 이게 좀 밥을 조금... 더 넣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냥 다 야채야, 이거. 샐러드도 좋아합니다. 다이어트할 때 비빔밥 자주 해 먹거든요. 근데 진짜 차원이 달라요. 야, 일반 만드는 건 나는 기대가 된다, 다. 아니,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. 어쩔 수 없어, 여기를. 배 위에서. 이것도 감성이지. 고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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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. 고기, 고기, 고기. 빨리 웃겨라. 저 거지들이 양반집 앞에서 저렇게 이렇게 때리거든요. 예전에 영상 보면. 거의 다 됐지? 다 됐지, 먹으면 돼. 자, 먹자. 줘 봐, 그리 줘 봐. 우와.